뼈다귀 연구소 당면이 되게 귀여워 주의하실 거는 깨끗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니까 좀 그런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천 원종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연구소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는 연구소인지는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써있기는 뼈다귀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뼈다귀를 연구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눈치를 채신 분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감자탕집입니다 뼈다귀를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체인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체인점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만 있는 집인데 요즘에 이 동네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냥 일반 감자탕집이라면 제가 과거에도 세 군데나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감자탕집에 또 왜 왔느냐 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장 내세우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베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베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맛있다고 해서 오늘 와서 주문을 했는데요 다행히 보니까 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바베큐랑 감자탕이랑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있어서 세트 메뉴로 하나씩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온 건 감자탕집에 항상 흔히 나오는 거죠 고추랑 당근 그다음에 쌈장 그다음에 무김치 소스 대충 보아니깐 여기는 통나무 같은 건 안 들어갈 텐데 무고지하고 깻잎 그다음에 팽이버섯 그리고 감자 대파 뼈 이기죠? 그렇게만 들어있는 맛 자 그럼 가베큐는 안 넣었는데요 그전에 한 잔 맛을 보겠습니다 당면도 들어있네요 당면은 오래 익히면 뜨니까 당면이 이렇게 개겨 당면이 막 개기네 뼈뱃게 멀쭈봐서는 양념치킨 그런 비주얼인데요 떡도 좀 있고 매운맛이 3단계가 있더라고요 단 매운맛 보통맛 매운맛 매운맛 지금 매운맛으로 주문이 됐습니다 어떤지 맛이 어떨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하시고요 저는 냄새는 이렇게 냄새 맡습니다 엄청나게 땄작 불 Obviously 밥 위에서 Pitts 날 풀거리면서 뼈뱃게 낮잠 밑으로 일반 뼈보다는 회전 뼈보다는 살이 좀 많이 붙은 쪽으로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맵지 않은 맛으로 드시면 양념치킨하고 먹는 건데 이제 치킨이 아닌 거죠 돼지공주인 거죠 그런 또 다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매콤한 양념치킨 맛, 뼈다구 주의하실 거는 좀 깨끗한 척하고 좀 깨끗한 척하니까 좀 그런가? 안 더러운 척하고 나는 좀 안 더티하다 안 터프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먹으려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손을 쓰지 않고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신 분을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잘해주는 아빠를 모시고 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오늘 맞선을 봤다든지 소개팅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소개팅 처음 해도 괜찮아 갈비도 뜯을 수 있어 네 그런 분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갈비를 뜯는 대신에 그게 아마 첫 만남이 되겠죠? 상대방이 아무리 괜찮아도 안 만나 주겠죠? 아 그냥 안 그런가요?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저의 편견인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나요 다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뼈베큐를 먹다가 감자탕을 먹으면 굉장히 심심합니다 이 집 감자탕의 특징은 순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뼈베큐가 충분히 매콤하고 단짠하기 때문에 굳이 감자탕까지도 양념이 강렬해서 맛이 겹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순하게 했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오히려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양념치킨이 뭐였어요? 얼마 하나요? 한 2만 원 하나요? 양념치킨 대비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은 치킨보다는 좀 합니다 고기가 다른 거고 양이 다른 거죠 아까 최초에 여기 가게에 들어오면서 문설미가 있는 분은 보셨겠지만 가게가 1, 2층이 같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처음에 지나가면서 이게 카페인지 사진관인지 아니면 술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탕집 보통 분위기 있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카페 분위기, 레스토랑 분위기 굉장히 모던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자탕집은 통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약간 옛날스럽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보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이제 뺘베큐는 다 먹고 하나 남았어요 감자탕은 안 먹거나 새로 시킨 건 아니고 국물이 다 쫄아서 국물만 리필을 한 겁니다 여기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통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안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카페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는 벚꽃 거리로 유명합니다 벚꽃이 만발했을 때 2층 통창에서 창가에서 뺘베큐를 뜯으면서 내려다보는 벚꽃 안 어울리나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얼른 감자탕을 다 먹고 거기다가 흔히 먹는 식으로 밥을 볶아 먹느냐 아니면 이 뺘베큐 양념에다가 밥을 볶아 먹느냐 아니면 두 개 다 먹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메뉴판 한번 봐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뺘빔밥이라고 있네요 이제 뺘베큐 먹고 여기다가 비빔밥을 비벼 먹는 거죠 볶음밥식으로 감자탕 후식 메뉴는 볶음죽이라고 되어 있네요 흔히 그냥 감자탕집에서 볶아 먹는 것처럼 볶지는 않고 죽식으로 이렇게 걸쭉하게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먹느냐 아니면 뼈에다 볶음밥을 먹느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맛있을까요? 뺘베큐는 지금 먹기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돼서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네요 여전히 맛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세트를 시켰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소주 한 병을 이번에 방금 땄기 때문에 또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뼈다경소 유명해서 왔는데 왜 유명한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뺘베큐가 맛있다 두 번째 전혀 감자탕집 같지 않은 분위기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아쉬움의 토론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양념에다가 밥을 볶아서 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양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볶음밥은 먹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에 와서 볶음밥을 꼭 먹고 싶은 용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뼈다경소 분위기 좋은 감자탕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술이 또 어느새 없는 본격수